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잘 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정말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것이 숙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숙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수면센터 이향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푹 자고 일어나는 것, 누구나 바라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거든요. 이 잘 자는 숙면도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잠에도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단계인 렘수면과 꿈을 꾸지 않는 비렘수면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렘수면은 다시 낮은 잠에 해당되는 수면 1, 2기와 깊은 잠에 해당되는 서파수면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잠이 들게 되면 처음에는 얕은 잠을 거쳐서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비렘수면부터 시작하게 되고 한 번의 단계가 한 1시간 반 정도이고 전체 잠을 자는 동안에 한 5차례 정도 반복되게 됩니다. 얕은 수면에는 우리가 근육이 이완되고 느슨한 상태로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게 되는 단계가 되겠고요. 또 서파수면, 깊은 단계의 수면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에너지 대사나 기억 저장이나 성장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생체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꿈을 꾸는 동안에는 낮 동안에 쌓였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각 단계의 수면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야만 숙면을 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하면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잠을 못 잤으니까 주말 동안 좀 보충해야겠다, 푹 자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몰아서 잠을 자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잠은 저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오히려 길게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 우리 생체 시계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오히려 방해를 받아서 다음 주, 주중의 생활에 더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잠과 관련돼서 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인데 실제로 줄어드나요? 네, 연세가 드시면 다른 몸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 생체 시계도 노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면 주기가 잠을 일찍 들고 일찍 일어나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깊은 잠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밤에 여러 번 깨시게 됩니다. 네, 모두가 잠을 잘 자는 건 참 바라는 점일 텐데요. 네.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밤에 너무 과식을 하시거나 또 술을 드신다거나 그런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이내에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잠을 드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들지 않는다 그러실 때에는 일어나서 졸린 느낌이 들 때 다시 잠자리에 드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무엇을 하든 간단하고 쉬운 거 참 좋아하는데요. 올바른 수면 습관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피할 수 없는 노아의 흔적 노안 그리고 백내장. 백내장은 노년층 입원 질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병. 그러나 단순한 노안으로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 어디 갔고 뭐 해도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백내장. 그렇다면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 수술은 꼭 해야 할까? 101세까지 밝고 건강한 눈 지키는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전준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노화 과정에서 겪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높은 노인성 질환,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드립니다. 주천기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이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침침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백내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놀랍고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눈의 단면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 각막이 되겠고요. 이것이 수정체가 되겠고 이것이 막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막막에 초점이 맺혀지게 되고요. 이것이 시식경을 통해서 우리 뇌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체가 혼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내장의 증상이 노안과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체 이것이 멀리 꺼볼 때와 가까운 때가 볼 때가 볼룩해지고 짤룩해지는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탄력선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노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것을 잘 보이게 되면 가까운 데 것은 돋보기를 끼고 봐야 되고요. 또 가까운 데가 잘 보이는 근시가 있다면 멀리 것은 안정을 쓰고 보는데 그 안정을 쓰고 가까운 데 것을 못 보는 현상 이것이 노안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혼탁되니까 이런 폴록해지고 짤룩한 기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혼탁에 대해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망막에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구분 없이 둘 다 잘 안 보이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하면 백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60세 이상이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50%가 백내장을 앓고 있고 70세가 넘으면 3분의 2, 70%가 백내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하고 2014년도 6년을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60%가 증가한 걸 보니까 백내장으로 앓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구나 생각되고 저 역시 눈이 좋지 않아서 안과 질환을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오늘 주 교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궁금한 적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관절도 아프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병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과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내장이 시작될 때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사실은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이 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노안의 한 종류가 아닐까. 또 특히 안구건조증과 같이 또 값쳐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못 느끼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괜히 많이 있습니다. 백내장이 시야가 뿌옇게 보이면서 사람이 어떤 시야를 볼 때 시력이 떨어졌구나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서 생긴 병이라고 해서 병원에 오지 않고 스스로 자가진단해서 이거는 노안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잘 안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시도 때도 없이 아침, 저녁 또는 밝은 데, 어두운 데 상관없이 다 뿌옇게 보인다면 우리가 백내장 증세를 의심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좀 잘 보이다가 덜 보이다가 한다면 그것은 백내장보다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백내장이 노화에 따른 증상이긴 하지만 백내장이 좀 잘 올 수 있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따로 계실 것 같기도 해요. 백내장은 물론 노화 증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보게 되면 음주를 많이 하신다든가 흡연을 많이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면역 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쓴다든가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딴 질병을 가진 분들도 흔히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때 안과 공부를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물론 노화에 의해서 백내장이 생기지만 다른 원인 소위 자외선을 많이 노출됐다든지 또는 눈의 외상을 받았다든지 조금 전에 주 교수님 설명하듯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했을 때 그럴 때 백내장이 온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굉장히 해로운데요. 특히 각막과 수정체에 굉장히 큰 해를 줍니다. 이것이 단백질을 변성시키기 때문에 백내장이 잘 올 수 있는 원인이 되겠고요. 외상을 있게 되게 되면 수정체가 떨어지면서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백내장이랑은 달리 굉장히 예우도 좋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뇨나 아토피나 농내장보다 하나만으로도 참 힘겨운 질환인데요. 이게 백내장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당뇨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수정체 내에 변화도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약 한 10년 정도 빨리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훈환 쪽에 치우친 이런 백내장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초기에 백내장을 발견하게 됐을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치유가 가능할까요? 사실은 백내장이 와 있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마치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달걀을 삶아놓고 다시 날달걀 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돌이킬 수는 없고요. 단, 우리가 넣는 점안제라든가 항산해제라든가 이런 먹는 약으로 진행을 좀 서서히 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와 있는 것을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최종 치료 방법은 결국에는 수술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또 백내장은 놔두게 되면 점점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불편이 있게 되면, 백내장세가 있게 되면 수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내장이 있다면 모두 수술을 하는 건가요? 아닌 경우도 좀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환자가 느끼는 백내장과 우리가 의사들이 세 극등 현미경을 보고서는 백내장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는 좀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 플러스 환자들이 얼만큼 불편하냐에 따라서 수술하게 되는데 백내장 수술은 암 수술이랑은 달리 시간을 다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증세가 있을 때 너무 늦지 않게 수술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백내장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기에 수술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씀하실 걸 좀 자세히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백내장이 와 있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보이는 것이 좀 불편하실 텐데 그리고 나서 안과 전문의가 환자를 보고 나서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은 양쪽 눈이 동시에 이렇게 오는 경우는 좀 힘들고요. 보통은 한쪽 눈이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보고 이쪽 눈을 이렇게 가려고 봤을 때 양눈의 차이가 심하게 되면 그때는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하루 이틀을 아주 촉각을 닥치는 이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을 느낄 때 그때 수술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백내장이 걸린 사람이 한쪽 눈에 백내장이 생기면 반대쪽 눈도 수술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백내장 상태에 따라서 나쁜 쪽 눈을 먼저 수술합니다. 그래서 나쁜 쪽 눈을 수술하고 한쪽 눈이 나쁜 경우에는 반대편도 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심한 쪽 눈을 먼저 수술했을 때는 이 덜 심하게 온 눈이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한 쪽 눈을 수술하고 나서는 이쪽 눈이 아주 잘 보이게 되니까 반대편 눈이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몰랐다. 또는 수술하고 나서 눈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수술한다고 해서 반대편 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안 보이는 눈이 보이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개 양쪽 눈을 수술하는 경우가 한쪽 눈을 하는 경우하고 비교해서 한쪽 눈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나요? 보통은 한쪽 눈만 수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특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눈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양쪽이 와서 더 심한 쪽 눈부터 수술하고 이 수술한 눈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 이쪽 눈을 반대편 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인공 수정체를 넣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체가 혼탁되는 겁니다. 이 수정체가 혼탁되기 때문에 이 많은 의사들이 혼탁된 수정체를 제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똑같은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 수정체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만약에 수정체만 제거하고 놔둔다면 빛이 초점을 안 맞춰지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 수정체를 넣어야 되는데 이 인공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조절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노안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정체가 가까운 데 거 볼 때는 볼록해지고 멀리 거 볼 때는 짤룩해지는 이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인공 수정체는 없기 때문에 하나로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리서 오는 빛을 망막에 맺혀주게 하는 기능을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고요. 직업에 따라서 멀리 거 보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거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근실을 만들어서 가까운 데 거 볼 때 막막에 초점을 잘 맞춰주고 멀리 거 볼 때는 대신 졸복이 안정을 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뱅뇨장 수술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 후에는 시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시력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멀리 걸 잘 보이기에는 멀리 거가 100점, 가까운 데 건 30점으로 되고요. 가까운 데 거가 잘 보이게 되면 가까운 데 거가 100점, 멀리 거가 30점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경이나 돋보기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이 굳이 않거나 싫은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라는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 수정체 대신 초점이 여러 개가 맺혀져 있는 인공 수정체가 되겠는데요. 보통은 멀리 거, 가까운 데 거 또는 멀리 거, 중간 거, 가까운 데 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빛에 들어오는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도 멀리 거도 100점, 가까운 데 거도 100점은 아니고 점수를 매긴다면 멀리 거도 80점, 가까운 데 거도 80점 정도 됩니다. 교수님, 이게 백내장을 수술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도 이게 백내장 수술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어떤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게 있나요? 보통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꼬매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은 눈을 누르거나 어떤 딴 이물질이 들어가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조심을 하고요.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은 얼굴이 빨개지는 운동, 예를 들어서 복근 운동을 한다든가 물고 나면 서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대신 조깅이나 이렇게 걸어다니는 운동, 이런 것들은 한 달 내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진짜 평소에 눈 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찬 선생님은 평소에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독은 시고 또 백내장 끓기가 조금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커피점에 가면 블루베리 주스를 꼭 먹습니다. 다른 주스는 잘 안 먹고 혹시 도움이 될까 봐. 최근에는 마늘을 이렇게 볶아서 한 걸 지인이 줘서 그걸 계속 먹고 있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어떤가요? 이런 식품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사실은 눈에 좋은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강막에 좋은 것은 바이타민 A가 좀 많은 것이 좋음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수정체에는 백내장 예방에는 예를 들어서 항산화제라든가 멀티바이타민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막막은 루테인이 많은 달걀의 노른자라든가 아니면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자외선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자외선은 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글라스를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선글라스가 색깔이 진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이 진하게 되면 이 빛이 들어오는 양이 작기 때문에 동공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선글라스가 색깔은 진하더라도 자외선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외선이 들어오는 양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색깔도 중요하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외선은 여름에 굉장히 하는데 혹시 겨울철 이럴 때도 자외선이 필요한 건지요? 네. 여름철에는 해변에 간다든가 모래사장이 굉장히 눈을 따갑게 하지만 겨울도 마찬가지로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스키를 타거나 선원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해에서 오는 자외선, 그다음에 반사되는, 눈에서 반사되는 이런 자외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철 레저스포츠 즐길 때도 선글라스 꼭 챙기셔야겠네요. 아니, 저는 또 궁금한 게 저는 바깥활동, 야외활동은 잘 많이 안 하지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화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명이 많아요. 이런 강한 빛도 눈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은 안 좋은데. 아이고. 그러나 그래서 보통 이런 밝은 데서 많이 생활하시는 연예인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너무 강한 빛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도 굉장히 심하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각막에 약간 상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 건강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네요. 걱정되시겠어요. 아, 그러니깐요. 오늘 백내장에 관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진료실에서는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들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친절한 진료실 여러분들의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아, 나식 수술을 하면요. 백내장 수술을 하지 못하나요? 내가 눈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좀 건조하거든요. 그런데 안약을 좀 자주 사용해도 되니까? 관절염 환자가 백내장에 걸리는 확률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고 싶어요. 눈 운동을 해서 연세가 들고 많이 하면 백내장 같은 데 효과가 있는지 좀 궁금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나식 수술을 하면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없나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할 수 있습니다. 나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각막을 평평하게 만드는 수술이고요. 백내장 수술은 각막 안에 있는 수정체를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수술 부위가 다르습니다. 그래서 나식 수술을 했다고 백내장 수술을 못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오래전부터 눈이 침침할 때마다 안약을 사용해 왔습니다. 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안약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안구건조증에서는 인공뇌약서부터 시작해서 스테로이드, 항생제, 여러 가지, 또 항바이러스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눈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것은 스테로이드 안약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쓰게 되면 특히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압이 올라간다든가 백내장 진행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시중에서 스테로이드 안약을 쉽게 구입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관절염에 걸리면 백내장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건 이수찬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셔야겠어요. 아토피염이나 류마치스 관절염의 경우는 스테로이드 제재의 약을 많이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류마치스 관절염은 면역체계 이상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을 쓰는 게 일반화되다시피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고 오래 쓰게 되면 결국은 아까 백내장의 원인 중에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고 많이 쓰게 되면 그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관절염 약을 복용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언언하셔서 백내장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눈 운동을 하면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렇게 눈 건강이 좋다고 해서 이런 관자놀이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요즘에 눈 운동 또는 마사지 이런 것들이 눈의 피로를 굉장히 없애주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는 보고 있지만 백내장 자체는 눈 안에 있는 수정체에 변하기 때문에 백내장 예방에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건강한 눈을 101세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옛날 글을 보면 한석봉 생각이 납니다. 호롱불 아래서 글을 쓰고 책을 보니까 조명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저분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좋았을까 하고 의문을 제가 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작은 글씨를 보면서 조명은 어둡게 하고 글을 보는 경우도 많고 전철이나 또는 버스에서 흔들리는데 휴대폰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눈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을 걸로 생각하고 눈을 피곤하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눈에 병이 온다고 제가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주 교수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주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눈 건강 중에서 이 백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의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수술을 잘 적게 받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백내장이 되기 때문에 침침하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고 건강한, 또 잘 보이는 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 참 흔한 말 같지만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눈 건강에 신경 쓰셔서 백일세를 활기차고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주천기 선생님, 이수찬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